1번, 2번 중에 어느 게 더 좋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자 환자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생각에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2번이 좋다 할 것이고 누군가는 1번이 좋다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듣고 싶었고 제가 진료실에서 겪는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떤 게 더 사람들이 선호한다. 그리고 간혹 그런 말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있죠. 원장님 스타일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이거다 이런 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번인 턱에도 예쁜 사람은 예쁘고 1번인 여자여도 예쁜 사람은 예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외형적인 형태보다는 어떤 말할 때 표정을 되게 중요시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김다미 씨 같은 경우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김다미 씨 같은 경우가 2번하고는 완전 거리가 멀죠. 성형외과 의사로 봤을 때는 어디가 이쁘다고 말하기 참 어려운 그런 사람인데 김다미 씨 같은 경우 굉장히 매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의 우리는 그 드라마에서 그 성함을 까먹었는데 NJ라는 역으로 나왔던 그 어린 배우 있죠. 그 배우는 우리가 흔히들 좋아하는 그냥 갸름 뾰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웃을 때 그 표정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보적에 싹 들어가면서 그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은 뭐 1번이냐 2번이냐 하면은 2번 쪽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저는 1번인 사람도 예쁘다고 느끼고 2번인 사람도 예쁘다고 느끼는 어떻게 보면 제 취향이 별로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 당시만 해도 근 500분 가까이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492명 돼 있는데 지금은 아마 조금 더 늘었겠죠. 한 500분 정도 가까이 이제 투표를 해주셨어요. 1번이 좋다고 해주신 분이 86% 되게 많죠. 그래도 2번이 갸름한 사람이 좋다고 한 게 또 14%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14%라고 해도 뭐 1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런 턱라인 다시 말하면 이런 턱라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절대 안 되고 이게 맞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의견이 다른 분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거나 조금 폄하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해요. 실제로. 곧 죽어도 2번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곧 죽어도 1번인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환자한테 본인이 좋아하는 턱라인이 어떤 건지 저는 묻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그거를 명확하게 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설문을 진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선택하라면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저는 2번 쪽이에요. 저는 1번 쪽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하겠고 또는 2번이지만 조금은 1번에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고 또는 1번이지만 약간은 2번에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이제 중간선 타는 분들이 이렇게 분명히 계시겠죠. 어쨌든 설문조사를 해보니 500분 정도가 투표를 해주셨는데 86% 정도가 1번이 좋다 하셨고 2번이 좋다고 하신 분도 14%나 됐어요. 그래서 이 14%의 의견이 틀렸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댓글을 조금 봤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뭐 걸그룹도 아니고 1번이요. 라고 말한 신분. 넓은 턱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미의 기준은 나이가 변하면 같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이 말도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 1번이 이병헌 씨나 뭐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고 2번은 송강씨. 제가 이 분 몰라가지고 인터넷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송강씨 이런 턱 느낌이 여리여리한 아이돌 느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이에 따라서도 변하고 개인주형이 존재한다. 이거였고요. 근데 여기에 댓글에 또 이렇게 달으신 분 있어요. 눈이 있는 거 맞음? 뭐 이렇게 막 좀 비난하는 댓글. 전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1번이요. 뭐 수사자가 생긴 이유는 얼굴뼈가 커서이고 뭐 서열 얘기해 주시고 동물 얼굴뼈 작은 애들은 다 약해 보이고 남성성이 없어 보여요. 이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병헌 씨 사진을 한번 봤어요. 이병헌 씨는 1번보다도 훨씬 커요. 굳이 뭐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신 분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분이에요. 길이도 길고 각도 크고 이렇게 턱 끝에 이렇게 각이 진 이런 모습이죠. 잘 보시면 길이도 상당히 길고 여기에 이렇게 각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각지고 여기도 이렇게 귀밑각도 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에서 좋아하는 마초 느낌.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우주인, 비어온드, 개 같은 그런 외국,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사각턱 남성성이 강조된 턱 모양. 이게 이병헌 님이지. 사실 1번 턱도 이병헌 님에 비하면 한없이 갸름하죠. 한없이 갸름하잖아요. 짧고. 여기가 각이 뚜렷하지도 않고 둥글둥글하죠. 그런데 이병헌 씨는 아까도 말했지만 짝, 짝, 짝. 이런 특징적인 턱을 갖고 계시죠. 이것도 길어요. 또 이 길이도 상당히 길고요. 이것도 말씀해 준 것 중에 아이돌 같은 송강. 이렇게 해서 송강 씨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누군가 했더니 이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송강 씨라는 분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넓고, 이거 길고, 약간 좀 그래도 각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이렇게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앞에 턱은 이렇게 조금 넓은, 약간 여기서 이렇게 보면 각이 진 이 느낌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턱 1번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둥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이돌 느낌의 송강 씨라고는 하지만, 현실에서 송강 씨는 그렇게 귀밑각이 조금 있고, 약간 이렇게 각이 진.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 눈에서 이 여백을 보세요. 이 여백이 굉장히 정면에서 볼 때 좁은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얼굴이 굉장히 갸름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할 때, 이런 타원형의, 긴 타원형의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길어도, 각이 있어도 안 보이는 것 뿐, 지금 이 각은 누가 봐도, 여기서 이렇게 각이 있는 이런 얼굴이죠. 그러니까 송강 님도 사실은 2번 턱 모양은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볼 때 각지고 큰 얼굴, 얇은하고 뾰족한 얼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시는데, 예를 들어주신 이병헌 씨나 송강 님 같은 경우는, 전혀 1, 2번에 해당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송강 씨는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맞다고 보겠죠. 여기서 각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야 송강 님이 되는 거지, 2번이 송강 님 느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댓글 중에 2번 같은 뾰족턱이 어울리려면, 그만큼 얼굴이 넓이가 작아야 된다. 이 좌우 폭이 좁아야 된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고,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건지, 이렇게 제 눈높이까지 와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게 헛짓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또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는 얼굴의 모든 구조를 봐야 될 것 같다. 맞는 말이에요. 전체 눈, 코, 입도 봐야 되고요. 두상부터 다 봐야 돼요. 이것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말씀해 주신 거 되게 뿌듯했어요. 2번은 남성석이 적어 보이나, 흔히 말해 사막 여우같이 날카로운 인상에는 어울릴 것 같고, 이것도 틀린 말 아니죠? 1번은 어느 인상이나 무난한 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좋은 정답에 가까운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카리나 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가지고 찾아봤어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1번 무난하고, 2번은 무쌍의 콧대가 높으면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무쌍의 콧대보다는 얼굴 폭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넓은 채로 여기만 이렇게 뾰족하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지적해 주신 말이 맞고, 1번이라고 선택을 했지만, 비대칭이 조금 있고, 광대부터 턱 끝까지 내려오는 라인이 안정적이다. 2번은 얼굴에 비해 너무 왜소하다. 여자라고 해도 너무 턱 작아 보인다. 이런 취향들이 이제 반영이 되죠. 또 중안면부 길이나 전체적인 비율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적절한 비유예요. 왜냐면 이게 길이가 또 어떻게 생겼고, 이 폭이 어떻고, 이 길이가 전체적으로 어떤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얼굴이 진하게 생기고 광대가 있으면 1번, 아이돌처럼 기생홀압이 느끼면 2번,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중간에 카리나님이라고 해가지고, 누군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이쁜 걸그룹이더라고요. 에스파였나요? 맞나요? 그래서 이 사진 보고 아이고야 이쁘구나.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예전에는 아우 이런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우 이런 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집에 들어가서 그냥 딩가딩가 하면서 아이고 우리 딸 하면서 놀기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봐도 아 예쁘다.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턱선이 뾰족한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 사진 보면은 이렇게 뾰족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어? 이런 턱 느낌이라면은 애시당초 말한 이런 느낌하고 비슷하다. 인정. 그래서 이런 느낌. 그런데 웃을 때 보면은 이분도 이게 볼이 뚝 나오니까 턱이 유독 삐죽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또 여자 이런 얼굴은 아까 말한 턱선에 진짜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분도 역시 눈 사이 폭이 굉장히 좁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눈이 시원하게 크고 그 다음에 코가 오똑하고 얼굴 폭이 좁으면 이런 턱도 어울릴 수 있고 대부분의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연예인들이나 아이돌들은 그런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런 턱선이 어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반화해서 내가 턱선이 이렇게 생기면 칼이나 느낌이 날 거야. 이런 오해에 빠지는 것도 또 사실이겠죠. 또 칼만신드롬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은 많이 고생하신 분이라서 성성죽이나 이런 어떤 남성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길이 얘기를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의견도 저는 다 겪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댓글에서 제 개인 선호보다는 환자분의 생각과 치형이 제일 중요하죠. 라고 또 답을 주신 분도 계셨어요. 맑은 달님인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가끔가다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저 어떻게 하면 이뻐져요.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지난주에 비대면 상담한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죽어도 죽고 싶을 만큼 간절히 안젤라 베이비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 본인이 선호하는 느낌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뭐 대다수가 1번을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어떤 분이 남자인데 안면윤각 3종 3개월 차인데 전 2번처럼 되면 좋겠네요. 남자예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있죠. 또 이렇게 댓글에 보면 또 뭐 박서준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박서준님 한번 정면 사진 한번 보시죠. 박서준님도 이 귀밑각이 꽤 있으신 분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병헌 씨보다는 조금 작지만 이런 턱의 각도가 있고 턱 끝이 이렇게 일자로 된 그런 느낌이 있죠. 이런 느낌들이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박서준 씨 턱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박서준 씨 턱의 특징은 여기서 각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남성성이 있는 그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하고 또 이 1번이 가깝다라고 하기에는 또 여기 조금 이런 데가 이렇게 각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보게 좀 부족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볼 게 박서준님도 그래서 일부는 좀 각이 있는 얼굴이어서 1번이냐 2번이냐 말하면 1번에 가깝지만 1번보다도 조금 더 크고 각진 얼굴이다 라고 하는 게 맞고요. 2번이 더 어울리려면 얼굴 푹이 좁아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또 어떤 분은 제 워너비예요. 2번이 워너비라고 하셨어요. 2번처럼 되고 싶은 거죠.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 절대적으로 나쁘다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워너비라고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있고요. 또 2번이 낫다는 사람은 그냥 안과부터 가라. 이런 건 조금 그래요. 뭐 본인이 2번이 좋다는데 내 생각에 1번이 맞다고 우기면서 너 잘못된 거야. 너 눈이 삐뚤어졌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도 2번이면 인생 망한급인데 아니 카리나가 뭐 인생 망한급 아니잖아요. 2번처럼 보이지만. 그죠? 2번이 예뻐 보이면 레알 뭐 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너무 과격한 것 같아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연예인 중에 2번 같은 얼굴형 가진 사람 단 한 산명도 없음. 그나마 카리나. 뭐 말씀하셨네요. 1번은 그냥 딱 적당함. 그죠? 2번이 전형적인 한국미의 기준인데 이거는 조금 저도 동의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2번이 전형적인 한국의 미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대체 어디서 한국인들이 이쁘고 잘생겼다는 사람 중에 저런 얼굴형 갖고 있는 연예인 한 명이라도 대보삼. 남녀불문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케이팝 아이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반말하고 이렇게 말싸움 안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케이팝 아이돌 중에 저런 애 한 명도 없는데 그나마 카리나가 이랑 비슷한데 카리나도 저거보단 덜 뾰족함. 이분 말이 맞아요. 2번은 인스타에 많은 얼굴 연예인은 없어요. 사실은 이 말에 저는 조금 더 동감해요. 왜냐하면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 지금 이런 턱을, 입원 턱을 가지신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근에는 너무 성계비를 난다 이런 말 때문에 싫어하세요. 하지만 인터넷에는, 인스타에는 이런 턱을 가진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다 다른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캡처했던 자료 모아놨던 건데 다 다른 분이에요. 아주 과하게 뾰족한 이런 턱도 있고요. 이 턱도 굉장히 과하죠. 이 턱도 굉장히 과하고 이것도 굉장히 과하죠. 이것도 조금 과하고요. 인스타에는 이런 턱의 사진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도 맞아요. 자, 남녀 불문하고 1번이 안정감이 보인다. 뭐 맞는 말이고요. 더 갸름해 보이려면 깎는 게 아니라 상하 길이를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이분 누군지 모르지만 박수 쳐드릴게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셨어요. 다만 턱이 길어지면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려 보이면서 뾰족하게 길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어떤 수술 전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머릿속에서 상상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턱이 작고 얼굴이 폭이 좁고 약간 무턱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뭐 필러든 보영물이든 해서 턱을 조금 길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갸름해져요. 그래서 약간의 무턱에 폭이 좁고 살이 두껍지 않은 그런 환자들을 턱을 조금만 길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필러가 됐든 보영물이 됐든 뭐 턱 끝 수술이 됐든 하면 여러분들이 와 되게 갸름하고 예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자세히 본 건 아닌데 카리나 님도 약간의 물음표가 있어요.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지적을 해 주신 걸 보고 진짜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이렇게 투표해 주시는 분들이 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2번이 사진에서는 이쁘겠지만 1번이 사람다워요.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스타에 보면은 아주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의 턱에 이런 턱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딱 봤을 때 첫인상 느낌? 되게 예쁘게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와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을 실제로 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병원에 있다 보면은 이제 쇼핑몰 해요. 뭐 저 모델 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조금 불편할 정도로 턱을 뭐 필러로 주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분은 1번도 갸름해 보여요. 라고 하셨어요.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1번도 갸름해 보인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난 남자인데 무조건 이어. 주위 애들도 다 갸름하고 저도 윤곽으로 갸름해서 젠더리스 느낌도 나고 이쁘장하고 그런 얼굴을 옛날부터 좋아해서 주위 환경에 따라 다를 듯. 제가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가끔 가다 환자들한테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걸 왜 묻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속한 사회그룹 그러니까 소셜 인바이럴먼트라고 하는데 내가 생활하는 환경의 집단의 어떤 표준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 사회 또는 법원 또는 학교 이런 곳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예요. 이런 곳에 만약에 빨간 립스틱을 한번 바르고 출근을 해보세요. 그럼 주변에서 너는 무슨 일 있냐? 이러면서 되게 이상한 또는 아주 짧은 치마를 입거나 아주 높은 구불 가진 구두를 신고 출근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군가 좀 불편한 시선으로 본인을 보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적인 사회예요. 반면에 아주 극단으로 가볼게요. 인터넷 쇼핑몰 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극단으로 화려하게 치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오히려 연예인들보다도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하세요. 화장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굉장히 튀는 그런 걸 하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공무원 사회에서나 입을 법한 그런 출근하는 오피스룩을 입고 나온다? 그러면 촌발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반대로 그런 모델분들이 그런 보수적인 사회에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치장을 하고 나타난다면 뭐야?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집단이에요. 또 집안 분위기도 있죠. 또 나이도 있죠. 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또 지금 이렇게 써주셨지만 젠더리스라는 말 병원에서는 가끔 겪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분인데 자기는 여자로 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기는 여잔데 자기는 바이섹슈얼이다. 그런데 자기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 여자친구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여자지만 남자 남성성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상해 이상한 비정상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는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열린 마음으로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남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로 하면 돼요. 다만 저는 의사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을 보지만 제 나름의 기준은 있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정상 범주에서 환자분이 마음껏 선택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조금 넘어가는 건 신중하세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조금 과하다고 느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내용 중에 다 존재한다는 거고 이 댓글 보면서 여러분한테 방송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1번에 제가 이렇게 아무런 멘션 없이 남자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선택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번 사진을 올렸어요. 옆면은 사선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도 1번이 좋으세요? 그래도 2번이 좋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통계 결과가 조금은 바뀌었죠. 아까는 이게 14%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기 있던 분들이 10% 정도가 일로 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94% 됐어요. 변함없이 1번이다. 물론 이제 투표 수가 좀 적긴 하죠. 500분이었는데 한 반 정도로 줄었는데 어제 올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비율상 보면 여기 있던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가 1번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옆모습 보니까 2번 안 되겠네. 뭐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카리나님이 또 옆모습이 어떤가 한번 봤어요. 어? 괜찮은데? 뭐 이렇게 꺼져 보이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서 보이는 이런 거 없잖아요. 괜찮잖아요. 예쁘기만 한데? 근데 처음에 저는 이 사진 보고서 구하라씨인가 했었어요. 약간 구하라씨 느낌 나지 않나요? 이 사진은? 근데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으로 이 카리나님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특징적인 사진이라서 이거를 지금 하나 찍어놨는데 이게 언제적 사진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 턱 끝이 조금 눌린 느낌 있지 않나요? 이거 그쵸? 이거 보면은 어? 무턱인데? 지금 이 모습도 보면요. 호가 높고 호가 높고 입이 조금 나와 보이고 턱이 없어요. 무턱이에요. 그런데 또 사진을 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눌린 듯이 꺼진 데가 있었네? 옛날엔? 그럼 그렇지 무턱이었을 거야. 그런데 또 어떤 사진에서 보니까 이게 우리 엉덩이 턱이라고 흔히 말하는 건데 이게 없어졌어요. 어느 사진을 보니까 또 그리고 이때보다 여기서 잘 보시면 조금 길어졌죠. 뭔가 여기 이벤트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뭐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진이 뭔가 각도나 조명 때문에 또 달라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건 여기서 이 턱으로 간 거는 여기가 꺼져있던 게 뭔가가 메꿔졌고 그 메꾼 게 아마도 필러일 것 같고 길어졌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폭이 좁고 이목구비가 예쁘고 약간 턱이 작은 무턱인 환자에서 길이만 늘려주면 이 느낌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턱이 크고 그런 사람을 인위적으로 수술해서 만들면 자칫하면 이 느낌이 난다는 얘기예요. 또 2번 이렇게 해놓고서 댓글을 봤어요. 저렇게 갸름한 사람 중에 사면 쪽에서도 갸름하고 라인 입은 경우가 있음. 그쵸? 카리나님이에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2번은 이중턱이 걸리고 1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더 날카로웠으면 하는. 그쵸? 더 날카로웠으면 하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길어지는 이런 느낌이 된다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이 느낌에서 여기서 조금 더 길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비밀값도 살짝 있는 듯하고 여기처럼 살짝 있는 듯하고 그러면 턱이 길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턱이 길어지면 나이 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길어지면 갸름해지지만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선이 어딜까를 찾아야 돼요. 서로.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갸름해져서 좋아 보일 것이냐 아니면 갸름해져서 좋아 보이기는 커녕 나이만 들어 보이고 마녀처럼 보일 거냐 이거는 정말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마녀같은 턱을 누구는 갸름하다고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요런 턱 정도 되면 약간 마녀 턱 느낌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쵸? 요 정도면 살짝 마녀 턱 느낌 아닌가요? 요 정도? 약간 요 정도만 해도? 약간 요 정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 분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턱 끝에 지금 필러로 뭔가를 해놓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갸름한 걸 넘어서 마녀 턱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얼굴 폭이 넓은데 턱을 뾰족하게 갸름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 폭에 비해서 여기가 너무 좁죠. 더군다나 입이 작아요. 근데 그나마 입이 크고 이러니까 좀 덜 넓어 보이고 좀 들어서 이렇게 근데 너무 턱만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는 둥글게 가다가 여기서 뿅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요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턱선이 진짜 피부 얇고 살 많이 안 찌신 분들의 한정에서 턱선을 해야 한다고 봄. 이건 정말 정확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해 줄게. 2번 케이스 같은 경우 측면 사면 이쁜 사람들 많아요. 있어요. 또 이제 댓글 중에 있었던 얘기들을 좀 해드리면 차은우 님도 보세요. 귀밑각이 남자치고는 별로 없죠. 하지만 이 턱 끝에 이 각진 모습 정면에서 이 모습 요새 남자들 중에서 미남을 뽑아라 그러면 거의 차은우 씨가 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댓글 중에 남겨주신 분이 서강주님이에요. 서강주님 보면 굉장히 여기가 좁죠. 서강주님 보고 이 턱이다 이 턱이 2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 서강주님은 그 정도는 아니죠. 여기가 길잖아요. 일단 여기가 길고요. 물론 턱은 귀밑각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여기가 좁아요. 그러니까 이 폭이 그러다 보니까 갸름해 보이는 거죠. 더군다나 이분 역시 이 여백이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턱이 길지만 나이 들어 보인다는 느낌보다는 갸름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중간에 또 황치혈님 얘기도 나왔어요. 황치혈님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분이 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보면 여기 이 폭이 이분도 좁죠. 하지만 여기 각진 모습은 있죠. 약간 황치혈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죠. 가장하면 그런데 또 이런 라인 보면 수술로 이벤트가 있었나 남자친구는 이렇게까지 없으려면 이거는 턱을 한번 손을 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은 해보게 되는데 제가 본 분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정보 검색을 할 때 조금 현명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느낌 이미지를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가마니에다가 쌀 담는 가마니에다가 샤넬 마크 붙여놓으면 명품인 줄 안다는 말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우리는 그 마크가 주는 이미지에 지배당해서 그 쌀 포대기인데 그 가마니를 우리는 명품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말하면 실체를 보고 분석할 정도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느낌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비교 분석할 정도로 세심하게 보지 않아요. 제가 무턱인 환자들 수술하거나 재건한 환자들 수술하거나 그러는 다음에 경과 보러 오실 때 항상 묻는 말이 있어요. 주변에서 뭐래요? 알아봐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그냥 보일 뿐.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여러분들 부모님들 뭐 아시잖아요. 뭐 엄마가 파마하고 와도 아빠 모르잖아요. 막 꼬불꼬불 하고 왔는데도 염색 까만 머리가 노랗게 하고 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관심이 없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보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방송에 나오시는 연예인들이나 어떤 뭐 인플루언서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아 이쁜 아이라고 머리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해요. 예를 들면 전지연 씨 있죠. 전지연 씨 전지연 씨 되게 예쁘잖아요. 별에서 온 그대 보면 매력 절절을 흐르잖아요. 근데 전지연 씨 되게 예쁜데 얼굴 눈코입을 가리고 얼굴형만 보면요. 박경림 씨나 거의 삐까비까해요. 얼굴형은 절대 예쁘지 않아요. 완전 남자 턱이에요. 근데 전지연 씨 보고 누가 얼굴형 같고 뭐 남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얼굴형 골격으로만 보면 남자 골격으로 갖고 있어요. 악진 얼굴을 갖고 있고. 그런 느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서도 보면 많은 분 얘기 나왔죠. 카리나 이병헌님 얘기 나왔고 송강님 얘기 나왔고 카리나님 얘기도 나왔고 또 박서준님 얘기도 나왔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맨션하신 언급하신 분하고 실제 모습하고는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익숙해짐 뭐 누구는 잘생겼어. 카리나 여신이지.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익숙해짐이 때로는 우리가 선호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아 걔 연예인이잖아. 걔 인플루언서잖아. 걔 무조건 이쁜 거야. 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또 브랜드와 인지도로 판단을 끼워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 감히 송혜교 씨를 얼굴을 지적질을 해?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송혜교 씨 얼굴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야, 무슨 송혜교가 비대칭이야. 그런데 실제 사진 놓고 줄자 거가지고 보면 비대칭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런 사진들을 보거나 또는 수술 전후를 볼 때 이게 한 각도로만 볼 것도 아니잖아요. 옆으로도 봐야 되고 뭐 어떤 표정 지을 때도 봐야 되고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들의 단점은 뭐냐면요. 어떤 광고 화보차령 같은 거 그 광고 사진 화보차령 사진 이런 것들은 보면은 전부 다 포샵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건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얼굴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뭐 방송이나 드라마나 이런 또는 길거리 걸어가다가 이렇게 도철하듯이 찍은 스냅샷들 있죠. 그런 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왜냐면 같은 배우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네이버에서 이미지 검색해가지고 보세요. 사각턱이 있었다 없었다 해요. 턱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해요. 사진들 보시면 그게 뭐 수술을 해서 어쩌다저쩌다 말이 나올 만큼 포토샵으로 마구마구 만져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놈 핸드폰 셀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는 그 모델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가끔 인스타로 DM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뭘 올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이거 누구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자기의 아바타래요. 자기 사진 포샵을 해서 올린 거예요.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그 친구 키도 크고 얼굴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구둥신에 얼굴 가룽뼈 쪽이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는 거냐? 그랬더니 원장님 어플로 그냥 찍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들 갖고 셀카를 올려가지고 수술 후기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게 수술해서 그렇게 된 걸까? 아니면 포샵으로 그렇게 된 걸까? 아니면 어플로 이렇게 만들어서 얼굴이 그렇게 보이는 걸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색안경을 좀 끼고 보셔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홍보하는 그런 블로그나 이런 카페나 이런 데서 나오는 수술 전후 사진도 어지간히들 요새 보면 만지거든요. 또는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무턱이라고 쳐보세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수술 전후라고 떠돌아다니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옆모습만 보여줘요. 옆모습. 완전 옆모습.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무턱해서 검색해서 뭔가 사진을 보시려면 병원에서 올린 그런 홍보 사진을 보시려면 이 각도를 꼭 보세요. 사선에서 나온 각도라고 사선 사면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3쿼터 뷰라고 하는데 정면 사면 측면 이라고 그래요. 정면 측면 사면 근데 무턱 환자는 전부 다 측면만 있어요. 왜? 여기가 꺼지거든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사면에서는. 그럼 또 이걸 가리려고 살짝 또 포샵을 하기도 하고 조명으로 장난을 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현명해지셔야 된다. 그걸 꼭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